네, 오늘의 주제는 혹 달고 사는 인생입니다. 키가 너무 작아서 컴플렉스예요. 시집 안 가고 그러고 있는데 그 애가 내 진짜 혹이에요. 뭐네 뭐네 해도 대머리가 혹입니다. 눈도 밝아지고 전 세계가 밝아요. 정말로 남편이 그냥 내쫓고 싶은 생각이 막 있어서 당신하고 나하고 왠가 추억이 다 들어있는 물건인데 그걸 어떻게 버리냐고. 저도 이 안에서 좀 추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시대공간 프로젝트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